안녕하세요. 오프라인 발표는 굉장히 오랜만인데 오프라인 발표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온라인은 발표를 해도 어떤 분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어떤 눈빛을 가지는지 혹은 이해하시는지 혹은 듣고 계신지도 사실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이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는 세션인 것 같고요. 사실 저는 단상에 쓰는 것보다 여기 이렇게 나가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사실 제 목소리 정도 되면 여기 다 들리거든요. 그런데 아마 녹화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나가서 하고 싶지만 여기 앞에 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션이 영어랑 한국어가 좀 섞여 있어갖고 아무래도 한국에서 하니까 모국어가 다들 편하시죠? 그래서 한국어로 하니까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마도 일부 분들은 외국어로 들으실 것 같아서 잠깐만 외국어로 좀 얘기를 하자면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한국어는 한국어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국어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어디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많이 알고 있지 않지만 인터뷰를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리뷰를 많이 알고 있지 않으니 수강의 내용은 다른 게 있기는 거 같고 그래서 인터뷰를 많이 알고 나와요. 그래서 인터뷰를 많이 듣고 한국어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즐거웠습니다. 라고 하고 나서 저 단국으로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외국분들도 계시고 해외 듣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러실 것 같아서 일단 갑자기 조명이 왜 조명이 이러니까 제가 앞이 안 보이는데 어쨌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앱 암어로 안전하게 진행하는 쿠버네티스 환경이라고 했는데 아마 쿠버네티스를 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앱 암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도구가 있어요 이따가 진행하다 보면 컨테이너 혹은 컨테이너, 클러스터,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대한 쿠버네티스에 대한 theory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울리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긴 할 건데 앱 암어로 하게 된 이유는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제일 먼저 만약에 베이스OS가 Ubuntu라면 시도하기에 가장 편하고 한번 시도해 볼 법한 게 이제 앱 암어고요 왜냐하면 Ubuntu 사용자들은 앱 암어로 이미 쓰시잖아요 안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으니까 쓰실 테니까 그 부분이 있고 다른 도구들은 쓰기 위해서는 좀 배워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약간 좀 버든이 있을 수 있으니 앱 암어로 시작하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앱 암어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시연을 통해서 아 이거 괜찮네 라고 해서 한번 시도해 보실 법합하다 이제 security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앱 암어의 로고를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저도 사실 찾아보기 전까지 앱 암어로고가 이런지는 몰랐는데 제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아마 뭐 제가 외부 활동을 하든 어떤 종류의 클러스터를 만들든 쓰는 걸 보면 베이스OS가 센트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뭐 히스토리적으로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우분투를 좀 많이 쓰기 시작했고 우분투의 20.04에서 22.04로 넘어가면서 내부에 있는 클러스터를 컨버팅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도 이제 우분투를 좀 많이 쓰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대한 사연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큰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특히 현업에 계시면 센트OS 7이 에이스로 넘어가면서 이제 중간에 스트림이 포함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라이센스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센트가 세븐에서 에이스로 넘어가면서 내부의 명령어들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쿠버네티스 도큐먼트를 가서 보시면 기본적인 골짜가 우분투에 좀 친화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아웃풋 같은 게 나오는 것들이 우분투에 조금 더 가까운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우분투로 베이스OS를 컨버팅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현재 센트OS로 쓰신다면 우분투도 꽤 고려할 법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그래서 우분투에 대해서는 우부콘이니까 잠깐 얘기를 한 거고 앱 암어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앱 암어는 일단 프로파일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제한을 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지금 앱 암어를 아마 쓰시거나 앞으로 쓰실 예정이라면 프로파일 기반으로 굉장히 쉽고 편하게 그 현재에 있는 호스트OS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센트라 비교가 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센트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SE 리눅스라는 그런 픽처나 펑션을 이용해서 하는데 SE 리눅스를 현업에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꺼놓고 쓰는 고객도 상당히 많을 정도로 불편합니다 이게 좀 복잡해요 좋긴 좋은데 사실 보안이라는 게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보안의 관점은 좋은데 저희가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복잡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SE 리눅스에서는 현업에서 쓰시기도 좀 불편할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앱 암어는 그것보다 훨씬 편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분투에 20.04 그리고 22.04에도 모두 다 포함되어 있을 만큼 우분투에서는 굉장히 쓰기 편한 그런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면 되겠죠 빅처나 그래서 앱 암어를 굉장히 우분투 관점에서 굉장히 쓰기 편하다 그리고 다른 종류의 SE 리눅스나 이거에 비해서 훨씬 더 적용하기 편하다 이런 관점으로 앱 암어를 쓰시는데 이게 지금 쿠버네티스와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앱 암어를 통한 컨테이너 인프라스처에 대한 시큐리티 강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컨테이너 인프라스처라고 부르는 이제 쿠버네티스랑 무슨 관계가 있나 이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쿠버네티스와 무슨 관련이 있냐면 이제 쿠버네티스와 앱 암어에 대한 관점인데 파드를 저희가 배포를 하고 나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는 저희가 함께 같이 쓰는 환경이잖아요 저 혼자 쓴다고 만들어서 저 혼자서 만들고 거기서 저희가 CIC라든가 어떤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하고 저희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같이 쓰는 소유하고 같이 공통으로 점유하고 쓰는 자원이 되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한 명이 어떤 종류든 탈취를 당하게 되면 한 명의 계정이 탈취를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한 계정을 통해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파드에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걸 편집을 한다든가 거기에 있는 내용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변경을 가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거를 지금 앱 암어를 통해서 보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데모를 이따가 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데모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시작하기 전에 한 두 분인가 인사를 드리긴 했는데 제가 누군지는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도 당연히 외국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당연히 모르실 테니까 간략하게 제가 누군지나 소개는 좀 해드리고 진행을 하는 게 좀 예의인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고요 지금 현재 저는 메가존 소프트에서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트로 일을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트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쿠버네티스 관련된 활동을 99% 이상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국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제 게시물을 보셨구나 제가 올리는 아티클이나 이런 걸 보셨을 텐데 제가 관심 있는 거 사실 거의 대부분이 쿠버네티스랑 굉장히 밀접한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아마 한 3, 4일 전쯤에 공유를 한 것 같은데 2022년에도 공유했고 2023년에도 제 생각에는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어느 일정 부분을 처음 도입하실 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매년 쿠버네티스 표준 아키텍처 비슷한 거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그에 대해서 선정 기준이라든가 어떤 부분이 있는가라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거 외에도 많은 종류의 쿠버네티스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거와 몇 가지 툴들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표준 아키텍처나 이런 게 궁금하시면 밑에 있는 링크드인 들어가시면 맨 위에 써져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터브에도 있는데 그건 좀 찾아 들어가기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링크드인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저를 아시는 것은 책이 많이 팔리고 있으니까 책 소개하는 건 좀 민망하긴 한데 책이 나와 있습니다 책이 나온 지 2021년이니까 지금 1년 반이 넘은 것 같은데 저 책의 저자가 저고 쿠버네티스 관련된 것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너무 저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에 떠드는 것 같아서 한국은 이렇게 자랑하고 떠들지 않잖아요 외국에서는 사실 충분히 하는데 한국에서는 잘 안 하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식으로 진행 순서를 좀 정리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앱 암어가 실제로 보호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4C라고 부르는데 한국어로는 4C라고 부를 수도 있겠는데 뒤에 C가 있어서 4C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클라우드, 클러스터, 컨테이너, 코드 레벨로 해서 보호되는 스트럭처가 쿠버네티스 도큐멘트에 써져 있는데 현재 앱 암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 외에 뭐가 있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엔지니어 세션이니까 데모가 있어야겠죠 전 시간에도 했고 아마 앞으로의 시간도 데모가 항상 있을 텐데 영상을 녹화해도 되지만 데모는 라이브로 해야 마시고 실수가 나오면 또 되게 좋아하시니까 제가 실수를 일부러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실수가 나오면 굉장히 즐겁게 웃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수 안 하려고 굉장히 뭐랄까 코드를 스크립트화 많이 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실수를 좀 덜 하게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데모가 준비되어 있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시간이 있고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 인원이 제가 정확히 세보진 않았는데 지금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글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 시간에도 Q&A가 있었지만 다 끝나고 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45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아마 제가 좀 퀵하게 진행을 하면 30분 정도 넘을 거예요 그래서 퀵하게 진행하고 나서 10분 정도는 에바머 외에도 제 생각에는 저희는 우분투, 우브콘이긴 한데 쿠버네티스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전 시간도 마이크로 K8S였고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관련된 꽤 넓은 종류의 질문들도 필요하시다면 그 10분 내에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진행하기 전에 좀 목이 말라서 물지 마시고요 뭐랄까 되게 교수님 수업 시간처럼 엄청 조용한데 사실 저희가 오픈소스 발표는 좀 이렇게 즐겁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어려운 내용이 없거든요 에바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쓸 수 있고 데모도 굉장히 쉽게 만들어서 어쨌든 에바머가 보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눌러서 넘어가는데 아, 이게 바로 나오죠 에바머가 보호하는 부분이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4C인데 지금 순서대로 보면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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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러스터, 컨테이너, 코드인데 에바머가 보호하는 부분은 지금 보면 이쪽 컨테이너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합니다 컨테이너 부분을 보호를 하는데 사실 에바머를 간단하게 쓸 수는 있는데 실무적으로 넘어갔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에바머 말고 다른 거를 더 원장하고 싶어요 그런데 시작하는 시점에서 간단하게 적용해보고 우리 쪽에서 이게 필요한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동작에 대해서 이해하기에는 에바머가 출발점으로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에바머가 들어가 있는 거고 에바머 외에도 제가 작년에 어쩌다 보니까 요즘 계속 보안만 얘기하고 있는데 보안 관점에서 어떤 종류가 있냐면 아마 하버를 쓰신다면 보셨을 텐데 그 트리 비라고 있거든요 지금 나오죠? 네, 트리 비라고 있는데 얘가 이미지에 대한 벌로러빌리티 취약점 체크를 해주는 그러한 종류의 아쿠아 스큐리티 솔루션이고요 하버를 설치할 때 옵션으로 선택해서 하실 수 있고 그리고 현재 이제 CSP에서 제공하는 뭐 GCP, 그러니까 EKS, AKS, GK 혹은 방금 전에 있었던 네이버 클라우드 서비스에 있는 그런 종류의 모든 종류의 레지스트리에서 컨테이너에 대한 벌로러빌리티를 체크하는 게 옵션으로 다 있습니다 돈도 얼마 안 들고 대부분 그걸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하벌이며 하버도 인베드 돼 있을 정도로 지금 컨테이너에 대한 벌로러빌리티 체크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아마 트리비가 제일 유명하고 그 외에도 이제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C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는데 코어에서에서 원래 쓰던 게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트리비가 훨씬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컨테이너 레벨에 대한 보호를 해주는 거고요 이거 말고 시스디그에 쓰이는 8코라고도 있는데 8코는 좀 광범위하게 보호를 해줘요 지금 컨테이너뿐만이 아니라 코드 레벨에다가 클러스터 레벨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노트리라고도 있는데 노트리라고도 있는데 저희가 하버 배포할 때 역시 함께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하버에 대해서 인증에 대한 관리라든가 그 프레임워크를 같이 포함해서 갖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보완에 관련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외에도 좀 더 있거든요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제가 2023년 표준 아키텍처에는 트레이시라든가 아니면 킥클락이라든가 아니면 베베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굉장히 많죠 요즘에 아까 저쪽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쿠버네티스가 점점 발전을 하고 머추얼해지다 보면 보완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완이 조금씩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에 영상을 좀 찍었는데 이러한 영상이고 혹시 이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저기 유튜브에 지금 유튜브 말고 볼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제가 유튜브 홍보하자는 게 아니라 저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픈 인프라 영상이 내려가서 그래서 저쪽에서 혹시 궁금하시다면 저 세 개에 대해서 설명한 게 설명과 데모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앱 암호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저희가 데모도 할 거지만 그림으로 보면 조금 더 빨리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으로 좀 정리를 했는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이렇게 생겨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 K파일스 아니면 미니큐브나 이런 것들은 물론 그런 것들도 마스터노드랑 혹은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부르는 개화, 워커노드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것도 어쨌든 이런 종류의 노드죠 어쨌든 마스터노드 혹은 컨트롤 플레인과 워커노드들이 있죠 여기에다가 저희가 파드를 배포를 했을 때 파드가 배포되고 나면 방금 전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해커, 크래커 그런 분들이 이런 파드를 접속을 해서 저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파드에 대한 것들을 수정하거나 예를 들면 거기에 백도어를 심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쓰기 금지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앱아머를 딱 걸어갖고 그 파드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앱아머가 하는 역할입니다 실제로 배포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 레벨에 사실 파드라고 부르는 건 애플리케이션과 동치거든요 그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앱아머가 이와 같이 노드 레벨로 각각의 설정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지금 거기에 올라가는 파드를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애너테이션에 걸어서 보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배포하느냐 배포하는 방법이 총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앱아머 로더라는 게 있는데 이걸 데모트인 형태로 각각의 노드에다 배포를 해서 그 다음에 노드 레벨로 얘가 맵핑을 해갖고 거기에서 앱아머가 동작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앤서블과 같은 요즘에 사실 셰프나 퍼펫이나 아니면 지금 선생님이 가졌죠 그 솔트 스택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솔트 스택을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면서 얘기하냐면 지금 기업이 쓰는 데가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점유율이 앤서블이 제일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얘기했던 거고요 앤서블로 해서 배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앤서블로 통해서 배포하면 장점이 이제 뭐 멱등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포를 할 수 있고 CMDB나 이런 거를 맵핑을 해갖고 중앙관리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그리고 나머지 방법은 셸 스크립트로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 데모는 2번으로 할 겁니다 앤서블로 통해서 프로파일을 배포해갖고 거기서 필요한 설정들을 쭉 마치고 이제 완료하는 그런 방식으로 할 건데요 왜 2번으로 선택했냐면 보통 1번을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1번 아니면 2번이 제일 좋은데 1번이 가장 좋은 경우는 기업이 데모셋을 배포해서 자주 바뀌지 않는 경우 그리고 한 클러스터에 데모셋 형태로 다 배포되면 그 클러스터에 공통 적용돼야 되는 경우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되게 다이나믹하게 변경되거나 한 클러스터 내에서 예를 들면 레이블 단위로 어떻게 배포를 관리를 하고 예를 들면 GPU가 몇 개 클러스터 내에 GPU가 있는 게 한 서버가 두 대가 있고 거기에 이제 일반 노드가 있고 이렇게 구성을 할 수도 있잖아요 클러스터를 그러면 그에 맞게 이제 어떤 식으로든 앱, 암어든 보안 정책을 걸어야 되니까 예를 들면 분리하고 쪼개줘야 되는데 사실 데모셋으로 그렇게 관리하기는 좀 복잡 다단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데모셋으로 이제 매번 바뀌는 내용들을 배포하는 것도 버든이기 때문에 선택을 좀 해야 되는데 다이나믹하게 좀 많은 것들이 바뀐다면 많이 적용하고 계속 바꿔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면 앤서블이 괜찮을 것 같고 설명드린 대로 방금 보여드렸던 지금 에바머 로더 같은 거를 쓰셔서 데모셋으로 올리면 되게 스테이블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진짜 쉘스크립트가 난 너무 좋다 그럼 쉘스크립트로 가도 상관은 없죠 하지만 1번 아니면 2번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역시 말을 많이 하니까 좀 목이 마른데 그래서 데모셋을 쓰든 아니면 제가 이제 앤서블이나 이런 도구를 떠서 프로파일을 각 노드에 배포한 다음에 그걸 이네이블 하든 이런 방법을 한 다음에 저희가 배포하는 것을 배포하는 패드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가 주안점이 되겠죠 배포하는 패드에 어떤 식으로 적용하냐면 되게 심플합니다 아까 제가 쉽다고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아무것도 다른 내용은 별로 없고요 지금 이름이 AA 슬리피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냥 앱아머 약자 같은 거 쓴 거고 슬리피는 그냥 제가 쓰고 있는 따로 만들어 놓은 패드인데 저 패드는 별건 없고 알파인에다가 슬립을 인피니티로 걸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잠자고 있는 애 같은 애인데 죽지 않는 애 그렇게 데모로 쓰고 있는 애입니다 그 다음에 애너테이션을 단순하게 프로파일 위치로 그냥 걸어주면 끝입니다 이게 사실 1점 쿠버네티스 1.4에서 나와서 아직까지 계속 이러고 있는데 사실 이제 쿠버네티스를 좀 하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쿠버네티스가 이렇게 쭉쭉쭉쭉 발전하다 보면 애너테이션은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애너테이션은 지금 쓰되 앞으로는 다른 방법들을 만들거나 아니면 CRD로 나가서 독립적으로 리소스를 관리하도록 만들어라는 게 대부분 쿠버네티스의 발전 방향인데요 1점 사실 이거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얘네들이 사실 쿠버네티스 관점에서는 에바모에 별로 관심이 없구나라는 개인입니다 제가 공식 대변인이 아니니까 개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에바모를 아까 쓰시는 거가 간단하게 쓰실 수 있는데 현업에다 직접 적용해서 계속 스테이블에 가져가는 거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어쨌든 굉장히 쉽고 편하게 애너테이션을 걸어서 사용하고 적용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굉장히 쉽게 걸어서 그냥 이것만 적용하면 에바모가 이네이블되어 있는 환경에서 그대로 붙어요 그대로 붙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제가 쭉 설명을 했는데 데모가 있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데모로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데모는 전 시간에 마이크로 K8S로 진행을 하시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 EKS나 AKS나 GK나 NKS를 다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마이크로 K8S라든가 미니큐브가 들어가 있는 환경보다 조금 온프라미스 환경에 가까운 걸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온프라미스 환경을 선호하다 보니까 온프라미스 환경에 가까운 건 사실 각각의 VM이 있고 VM에다가 쿠버 ADM 같은 걸로 올리는 환경이 가장 온프라미스에 가깝거든요 쿠버 ADM이 아니라 쿠버 스프레이를 쓰셔도 되고 몇 가지의 프로비저닝 도구를 쓰셔도 되겠지만 이게 지금 각각의 VM들이 하나에 하나의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또 1.24에 1버전을 쓸 거고요 그래서 이걸 이미 배포를 해놨고 얘들로 접속을 할 건데 지금 보면 미러가 아니었군요 잠시만요 아무도 저에게 얘기를 해주셔도 않았습니다 이게 화면이 공유가 이게 안되나 보구나 제가 세컨 데스크탑을 띄워놨었었는데 세컨 데스크탑이 공유가 안되는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 제 생각은 이게 아니었는데 사실 이런 재미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저는 온프라미스 환경에 가깝게 구축하고 쓰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EKS, AKS, GK, NKS도 사실 VM 같은 곳에 다 올라가는 환경이잖아요 EC2 위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인스턴스라고 불리는 곳에 위에 올라가서 구성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미니큐브나 마이크로 K8를 쓰는 걸 선호하진 않아요 그래갖고 이와 같이 각각의 VM에다가 얘네들을 쿠버네티스를 구축하는 걸 선호하고요 지금 1.24.1이고 지금 화면이 미러가 아니라서 제가 보면서 이쪽을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쪽에 접속을 한 거고요 잠깐 끄는 게 화면이 좀 넓게 쓸 수 있겠네요 이게 이 정도 크기면 아마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화면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버전은 1.24이고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은데 지금 여기 앤서블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배포를 앤서블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화면을 잠깐 좀 미러로 바꾸는 게 아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이게 지금 익스탠드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시면 훨씬 보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보기 편하고 지금 앤서블 인스톨러라는 걸로 설치해서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앤서블 설치하고 사실 SSH 패스를 설정을 하고 앤서블에 대한 호스트를 잡고 뭐 블라블라블라 하고 논호스트랑 이제 authorized key나 이런 걸 잡는 걸 좀 자동으로 했어요 사실 여기 쉘을 분리해야 되는데 쉘을 분리를 안 해놨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앤서블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앤서블이 설치가 됐다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는 각각의 노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노드가 이제 워커노드 3개랑 컨트롤 플레인 혹은 마스터 노드라고 불리는 지금 이 노드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워커노드에 파드가 배포되는 곳에 앱 암호에 대한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쉘로 할 수도 있지만 쉘로 하면 좀 보기도 안 좋고 그 설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보기도 되게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앤서블로 하시는 게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앤서블로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되게 뭐 굉장히 쉽게 코드레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앱 암호 프로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지금 여기 그 앱 암호 프로파일 밑에 디나이 라이트라고 잡혀있는 얘는 그냥 쓰기를 금지한 거거든요 이 부분을 카피를 하고 그 다음에 걔에 대해서 에바머 파설을 돌려가지고 그거를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딱 두 개가 끝입니다 그래서 얘를 AMP는 앤서블 플레이북 약자로 제가 쓰는 건데 지금 다 쓰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AMP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돌리면 지금 이제 이렇게 적용이 다 끝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확인하고 싶으면 실제로 들어가서 보는 게 제일 좋겠죠 사실 여기 보면 디나이 라이트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AA 스테이터스로 보면 여기에 디나이 라이트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노드에 앤서블을 통해서 자동 적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적용이 됐다면 저희가 이제 실제로 파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봐야 되는데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애너테이션으로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AA 슬리퍼라고 보는 부분에 여기 애너테이션 단순히 진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애너테이션으로 걸어서 로컬 호스트에 있는 디나이 라이트를 적용해줘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얘를 이렇게 하면 이제 이미지를 땡겨오고 쟤를 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적용이 됐죠 그런 다음에 저희가 여기에 접속을 해서 지금 앱 암어로 적용되어 있는 프로파일을 가지고 올라온 파드잖아요 그럼 여기에 예를 들면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이 뭐 그냥 터치는 안 하겠지만 제일 쉬운 게 터치니까 저희가 터치를 하면 이렇게 퍼미션이 디나이 됐다고 나와서 이거를 수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디나이 라이트라는 하나로 걸었지만 이거 되게 복잡한 구성을 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의 그 지금 원하시는 설정들을 다 넣어서 각각의 배포하는 파드마다 애너테이션을 걸어서 그에 맞게 쓰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데모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한 거지만 이렇게 동작을 하고요 제가 사실 뭐 그 베리파이를 위해서 지금 같은 이미지인데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어 진짜 그런 거야? 라고 의심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애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오늘 시간 여유도 좀 있고 하니까 지금 일반 슬리피가 있잖아요 얘는 이제 터치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와 같이 이제 에바머를 쓰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아까 앤서블 같은 걸로 이제 혹은 쉘스크립트를 하는 이유가 이제 다이나믹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데모셋을 쓰는 것보다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제가 이제 언컨피그드를 아 이거 잠깐 보여드리는 것도 넣어놨겠다 언컨피그드를 딱 쳐서 보면은 이게 이제 해당 부분을 지우고 이거를 이제 업로드 한 다음에 얘를 지우는 거거든요 이 간단하게 써놓은 걸로 인해서 이제 에바머 설정이 전부 다 날아가게 되고요 노드에 대해서 이렇게 날아가게 되면 지금 애너테이션을 걸어놨잖아요 이 애너테이션을 걸어놓은 애는 정상 동작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프로파일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에러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데모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부분은 에바머는 굉장히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앤서블이라든가 여러가지 도구를 통해서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미러가 갑자기 돼서 그리고 화면이 갑자기 돌아가고 좀 민망하긴 한데 이건 제 핸드폰의 소리 다닌 것 같네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시간이 4시니까 15분 정도 남았고 제 예상대로 한 30분 정도 쓰는 것 같네요 30분 좀 넘게 정리를 좀 하자면 이렇게 쿠버네티 클러스터가 있고 여기 이제 파드가 배포돼서 악의적인 사용자라든가 탈취되어 있는 계정을 통해서 제가 쓰고 있는 클러스턴에 있는 파드를 막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에바머를 통해서 컨트롤하거나 에바머를 통해서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간단히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걸 저희가 데모를 통해서 확인을 했죠 그리고 지금 프로파일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봤지만 지금 심플하게는 deny right all로 할 수도 있고 더 복잡하게 쓸 수도 있는데 사실 앱 암어로 인해서 프로파일을 이렇게 적용하시는 거가 사실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제가 어떤 걸 배포했는지 뭐 했는지 이렇게 굉장히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만약에 앱 암어를 쓰시고 앱 암어를 검토를 하시고 인터림하게 쓰신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앱 암어를 검토를 하신다면 좀 권장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지금 적극적으로 사실 개발되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쿠버네티스에서 1.4 이후로 애노테이션 뒤로 안 넘겼으니까 근데 시스디그에서 CRD가 있긴 합니다 시스디그에서 앱 암어를 관리할 수 있는 CRD가 있어요 이게 좀 알파라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앱 암어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그 카인드가 따로 있어서 그 오브젝트 단위로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할 수 있고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배포되어 있는 프로파일을 상세하게 관리하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지금 넘어가 있군요 제가 이게 잘 안 보여서 그 부분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러한 플러그인을 통해서 배포되어 있는 프로파일에 대한 리스트라든가 적용 여부나 이런 것들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앱 암어를 검토를 하시고 앱 암어를 지금 적용해서 테스트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 조직에서는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아 약간 애노테이션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쓸 수 있으니까 라고 하신다면 현재 있는 시스티그에 있는 CRD도 함께 검토하셔서 적용하시는 게 앱 암어의 프로파일을 관리하는 데에 확실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정리를 하고 15분까지니까 이거에 관련한 Q&A도 좋긴 한데 다른 종류의 Q&A도 즐겁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뛰어가서 드릴 수가 없어요 마음은 가고 싶은데 마이크가 제가 뛰어가서 드릴 수가 없어요 누군가 오시지 않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게 어떤 거냐면 혹시 못 들으신 분이나 온라인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정리를 할 건데 지금 앱 암어 같은 경우는 파드 배포 이후에 거기에 접속하는 사용자나 이런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데 배포 전 단계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그러한 지금 되게 중요하고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앱 암어는 기능적으로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셨던 굉장히 넓은 범위의 보호를 하는 팔코라든가 혹은 제가 너무 반복하는 것 같은데 저 거기에서 돈 받은 건 없고요 아쿠아 시큐리티는 좋아하지만 그 트레이시라고 하는 그 제품군 같은 경우가 방금 얘기하신 목적 정도의 수준으로 런타임 시큐리티도 가능하고 클러스터라벨에 대한 시큐리티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 넓이로 생각을 하신다면 그 에밤으로 체험을 하시고 팔코 혹은 트레이시로 넘어가시는 게 좋은데 제가 누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시스디그의 제품군들이 굉장히 좋은데 레고라는 랭기지를 좀 배우셔야 되거든요 약간 마크업스럽긴 했는데 근데 트레이시라는 제품군은 훨씬 더 쉽게 작성이 되어 있어서 트레이시를 사실 먼저 검토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목적이라면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희 시간도 많고 사람이 적당히 있으시니까 괜찮습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예전에 SE 리눅스에 대해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경험으로는 SE 리눅스가 강력합니다 근데 강력한 만큼 배울 것도 많고 굉장히 예민해서 그 프로세스가 어떤 시스템의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걸 켜놓는 순간 이상한 에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에러가 아니라 커널 단에서 갑자기 잘 처리되고 있는데 뭐가 디나이돼 파일이 없대 아니면 파일을 읽을 수 없대 원인 불명으로 나중에 까보면 그게 SE 리눅스 탓인 경우가 많아서 SE 리눅스를 잘 쓰기 위해서 1번 SE 리눅스를 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오히려 리크맨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저 같은 무지렝이가 OS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꺼놓고 넘어간 것 뿐인데 저것도 에바머 보호를 잘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를 아주 잘 알거나 운영체제에서 어떤 자원을 쓰는지 잘 알지 않는 사람 잘 알아야만 저걸 잘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저걸 적용을 해놨다가 응용 프로그램은 잘못이 없는데 계속 죽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저거를 실제 환경에 적용해봤을 때는 분명히 그런 식으로 에바머의 잘못도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잘못도 아니고 그냥 사용자가 몰라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걸 좀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간략하게 저도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업적으로 SE 리눅스 같은 경우는 일단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방금 얘기하신 대로 언노운 이슈처럼 보이는 식으로 에러 메시지가 떨어져서 굉장히 사용하기 힘들고요 특히나 NFS같이 쉐어드 시스템에다가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걸어놓고 까먹거나 히스토리 관리가 안되면 다 망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E 리눅스가 적용 여부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 파일 시스템 단위로 체크하는 거가 굉장히 힘든데 제가 봤을 때는 앱 아머는 아까 보셨던 그 프로파일 내에서 관리가 돼서 AA 스테이터스라든가 적용 여부라든가 거기에 따른 세부 파일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서 예를 들면 그래브로 저희가 파일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느 파일 시스템 어느 위치에 있는 게 이상하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래브로 소스 내용을 볼 수 있는 거를 에바머 디렉토리를 돌려서 이게 적용 여부가 있나? 어떤 파일에서 읽고 적용하는 게 있나라고 볼 수 있어서 SE 리눅스는 그렇게 해서 보는 건 좀 어렵지만 에바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프로파일로만 그냥 관리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쉽고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종류는 에바머가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럼 에바머의 스크립트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이 같이 배포를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시스템 운영하시는 분이 자기한테 받은 자기한테 전달된 소프트웨어를 보고 모니터링 같은 아마 그런 개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에바머 모니터링이 아닌가 실제로 막지는 않는데 로그로만 떨구게 만들어서 나중에 로그를 보고 타이트하게 조여놓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저런 에바머 스크립트는 누가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게 적당하겠습니까? 실제로 운영을 할 때는 전통적인, 전통적인이라고 얘기하면 좀 저도 부끄러운데 저도 그쪽 출신이니까 어떻게 따지면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SE가 테크니컬하게 시스템 엔지니어가 하는 게 맞는 걸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노드 단위로 관리를 하는 거니까 서버 단위로 관리하는 게 그렇고 이게 사실 현대적인 의미의 모더나이즈에 넘어가서 쿠버네티스 같은 플랫폼으로 넘어가게 되면 데브옵소 혹은 개발자 그러니까 두 개로 제 생각에는 제가 정리했을 때는 쿠버네티스는 두 개의 영역으로 쪼개져요 SE 같은 사람들이 성장을 해서 SRE가 되고 개발자 직군이나 이쪽이 성장을 해서 데브옵소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순수하게 코어 개발자로 넘어가거나 하는데 두 개의 직군이 쿠버네티스는 공유해서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노드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노드에다가 적용을 해서 그런 어떤 프로파일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SRE 혹은 SE 쪽에서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데브옵소에서는 저희 국내, 특히 국내에서는 AWS나 아니면 애저나 혹은 GCP 같은 플랫폼을 데브옵소 팀에서 그냥 순수하게 관리하는 기업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노드 단위이기 때문에 데브옵소 팀에서 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있는 회사에서 노드를 누가 관리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에바머 질문 말고도 제가 한 7분 정도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까지 그냥 넉넉하진 않는데 쿠버네티스 관련해서도 질문을 편하게 주시면 어차피 제가 쿠버네티스밖에 관심이 없다고 했으니까 질문 답변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해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 사는 레거시 인프라로만 되어 있어서 지금 그나마 바뀐 게 도커나 이런 식으로 격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쿠버네티스를 적용하려고 해도 아직 컨테이너화 안 된 어플리케이션도 많고 윈도우나 이런 기존 전통적인 VM 쓰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럴 거면 오픈 스택 올리고 그 위에 쿠버네티스 올리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냥 쿠버네티스만 해서 어떻게든 다 컨테이너화를 하는 게 나은지 그런 고민이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만약에 작은 단위의 어떤 환경을 쿠버네티스에 구축을 하신다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VM도 써야 되고 앱도 배포를 해야 된다는 상황이면 어떤 식으로 혹시 구성을 하는 게 개인적인 추천이 있으실까요? 사실 그거는 진짜 기업에서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구조화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워낙에 천차만별이나 제가 정답이라고 하거나 어떤 100% 맞는 가이드라고 드리는 건 상당히 어렵지만 조금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은 오픈 스택을 가시겠다라는 얘기는 지금 제가 보면 이러한 환경을 쓰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하나의 노드가 VM인데 오픈 스택 같은 EAS 시스템을 쓰시면 그러한 클러스터를 프로비저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클러스터 단위로 내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생성해서 부시고 하겠다 혹은 예를 들면 성수님을 얘기해내고 있는데 NHN 클라우드나 카카오 클라우드나 기타 등등등이 제가 오피셜한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과 상상을 발휘해서 실제를 근거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종류의 클라우드들이 밑바탕에 오픈 스택이 깔려있다라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서버를 자유롭게 붙여서 오픈 스택에 대한 EAS 플랫폼을 늘리고 그 위에다가 필요하면 Kubernetes 클러스터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지금 제가 여기서 프로비저닝을 하는 모양처럼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라 그러한 구조적인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언급하신 것 중에 윈도우가 있는데 윈도우를 꼭 가져가셔야겠다고 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긴 한데 그러면 마스터 혹은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붙여 윈도우 노드를 붙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종류의 에고니가 생기실 겁니다 정말 별의별 있다는 컨테이너를 다 리빌드를 해야 되고 외부적으로 윈도우가 없는 이미지도 많이 있고 저희가 쓰고 있는 이게 그냥 저희 시간이 남으니까 그냥 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23년 표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앤데 여기에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지금 윈도우를 제대로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도 좀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예를 들면 온프라미스에 쿠버네티스를 구축하시면 로드 밸런스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메탈앨비나 퓨어비나 아니면 또 포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로 인플레메테이션해서 넣어야 되는데 얘에 대해서 윈도우가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 종류의 윈도우 노드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에고니가 많아서 윈도우를 굳이 컨테이너로 꼭 말아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그냥 서버를 단독으로 빼시고 쓰시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틀리시고 DB도 올리는데 조금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건 설계에 대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달 잘못했는데 아까 윈도우 VM을 언급한 거는 사용자들이 개인 작업 공간 아 VDI요? 약간 핀 클라이언트 통해서 접속하는 작업 공간을 위해서 윈도우 말씀드린 거고요 대부분의 서비스는 현재 리눅스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느 정도의 기업이면 오픈 스택을 꼭 가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사실 있습니다 기업 항행 엔터프라이즈고 나에게 사용을 받는 다수의 고객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클러스터를 아이솔레이션에서 넘겨드리고 서비스를 드리고 하는 건 당연히 밑바탕에 이아스가 있어야겠지만 어느 정도의 기업이라면 쿠버네티스를 그냥 지금 있는 우분투나 호스트 OS에다 그냥 올리시고 거기에다가 멀티마스터를 구축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필요한 서버들이 혹시 서버가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망가지면 그냥 다시 프로비전에서 거기에다 조인시키면 그냥 붙거든요 그게 사실 나중에 제 거 스크립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워커노드는 그냥 조인으로 바로 붙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약간 스태틱한 아까 마이크로 K8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아마 하셨던 것 같긴 한데 스태틱한 IP를 갖고 있는 환경이라면 특히나 그냥 저는 저라면 이아스를 밑바탕에는 안 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소스 그리고 테크 레이어가 높아지면 관리에 대한 복잡성 이런 걸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망가지고 무너질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CNI 빼고 여기 보이시는 칼리코라든가 아니면 실리온 빼고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망가져갖고 전체 시스템이 다운됐어요라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죠 판교에 뭐 있었는데 그런 것도 가능한데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 길어다가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뭐 그건 사실이었으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시각화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거 시각화 돼서 관제 같은 거 할 수 있는 툴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 로그에 대해서 시각화는 이제 키바나나 이런 거를 많이 쓰시고요 매트릭 파이프라인이나 이제 매트릭에 대한 것들은 이제 그래프라인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쓰시는데 그리고 아니면 예를 들면 앱에 대한 트레이싱이나 이런 거는 여기 네이버가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는데 쿠버네티스 말고 앱아머에서 뭔가 차단했거나 아니면은 뭘 통과시켰다 이런 것에 대한 시각화 툴이 있는지가 앱아머의 시각화 툴이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앱아머는 제가 봤을 때는 쿠버네티스에서도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시스디그도 알파를 해놓고 더 이상 안 넣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시각화는 없을 텐데 그 저널로 뽑아지는 로그에 대한 시각화를 찾으면 일부 시각화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들어도 별로 시장성이 없겠네요 아 그런 관점으로요? 네, 앱아머는 그거 시장성이 별로 없고 오히려 트레이시로 시각화, 근데 트레이시가 어느 정도 시각화가 될 수도 있는데요 트레이시로 시각화를 고민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트레이시랑 트리비라든가 아쿠아랑 시스디그가 제일 유명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제품들을 보시고 시각화를 고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미 사실 제품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말씀을요 네 아 그래요? 한 개만 질문 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끝? 아 끝났다고 합니다 뭐 어차피 단상 미스트에서도 제 질문 괜찮으니까 편하게 와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